안녕하세요. 뮤지컬 아역 배우성, 아역 성우를 하고 있는 최율희입니다. 뮤지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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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역 성우를 하고 있는 최율희입니다. 나뉘아 여자가 나를 욕하지는가 당신의 너희 밑에 이별을 가운 거야 잊지 마 내 사랑해 너는 내 아내 나 잊지 않을 거야 잊지 마 내 사랑해 너는 내 아내 영원히 잊지 마 내 영원히 잊지 마 잊지 마 내 것 같이 잊지 마 나로 인해 아파되니까 하소가 내게 커 눈뻔 떠올 사랑을 모든 게 시작인걸 너도 알고 있잖아 잊지 마 내 사랑해 잊지 마 내 사랑해 모든 게 지워버렸어 잊지 마 내 거여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저의 너도 고마다 맥 가장 좋아 아 예 앤imiz thr 여러분 너무 잘하죠? 다시 한 번 큰 방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와, 엄청 놀랐어요 우리 친구 안 떨렸어요? 살짝 떨리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무대 매너가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면서 하는 거 이거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 소찬이 씨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예쁘고 깜찍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상 받을 줄 알았어요? 아니에요, 제가 동상은 기대를 했는데 이름이 안 불렸어가지고 아, 못 받았다 했는데 은상 받아서 정말 약을 기대를 했었구나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천사가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도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불러져가지고 저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최유리 형은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?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성우도 하고 싶어요 성우도 하고 싶고 네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지금처럼 잘 자라주면 또 충분히 성우나 우리 뮤지컬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벌금 떼고 싶어요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어, 우리 뮤지컬 배우가 더 사실은 생각력이 더 길 수도 있죠 아주 또 영리한 우리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?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게 네,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? 네, 네 최유리 형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볼 게 있었으면 또 그때 또 밤에 낮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우리 최유리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수고하세요 네